1. 카스첨탑 갑시다. 어디서부터 가냐면 카스첨탑 야 내가 봤을 땐 오늘 카스첨탑까지 하면은 많이 한 거다. 아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바로 싸우는데 여기밖에 답이 없나? 답이 없군. 거기로 가야 되는구만. 내리면 바로 싸우는데 왜요? 우리 저거 바꿀까? 채팅방 색깔 바꿀까? 핑크색 말고 핑크색인가 지금 저게? 약간 핫핑크인데 지금이 근데 바꾸려고 색깔 고르면 고를 게 없던데? 그냥 뭐 다 눈에 안 띄어서 제가 이제 뭐 좋아하는 색은 아니지만 유튜브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노란색을 하고 싶은데 노란색 글씨는 보이지가 않아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여기가 없을 때 오이씨 마주 뻔했다 야 시작부터 몇 마리야? 사람으로 대해주자 몇 명이냐 몇 명 새놈? 다음 대쉬하면서 이거 땡기면은 뭐 좋다 그랬는데 오? 야 니킥했어 니킥 봤어요? 어두워서 안 보였나? 나 안 봤나? 내 상상인가? 야 대단한데? 대단한데 그리고 스테미너 떨어지는 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용도 대단한데 모든 게 대단하군 안 대단하는 게 없어 야이C 물 뿌리고 있어 아 내가 명이라고 했으면서 놈으로 바꿨어요? 뭐 이상하겠네 몇 마리라고 했을걸? 처음에? 어 아니 드래곤이 일로 오면 안 되지 왜 일로 왔대? 무시하고 띠까? 던조 멋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아니 여길 놓으면 안 되는데 드래곤 어디 갔나 무시한다 어차피 저기서 만날 거니까 무시하죠 오우야 엄청 아퍼 하지마 설리드래곤이야 왜 설리드래곤이야 한글자 차이인데 너무 느낌이 다르다 좌이전 쭉쭉 가다보면은 뭐 이제 에스베르나가 도와주겠지 무시합시다 끝까지 오네 가다보면 알아서 지가 지치겠지 너무 집착하면 안돼 다 떨어져나가게 돼있어 저리 떨어져 집착나마 집착용 하등하다니요 도바퀸한테 당당 사과하십쇼.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륙을 지키고 있는데 나 근데 왜 이렇게 느리지? 원래 이게 느렸나? 체감 속도가 그렇게 떨어지냐? 뭐 여기 카즈까지 왔네? 빨리 도망가.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오예. 뱀파이어까지. 난리도 아니다. 오 이거 뭐야. 잠깐만. 불은 뭐야. 불은 왜 있어. 불이 왜 있어. 불이 왜 있어. 이상하잖아. 근데 불은 계산 안 했는데? 아까 얼음이었는데? 얼레레레? 얼레? 쟤네 피추송이 드래거인데? 블러드 드래곤? 설마 드래곤이 두 마리인가? 지금 이 지역에? 그건 아니겠지?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보여. 안 보여. 방송 못 해. 눈 아파. 아 매직 카드 없는데. 기껏 다 팔았더니. 저기 리디아가 와서 좀 도와주지.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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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이쪽으로 와야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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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라. 이쪽으로. 뭐가 이렇게 많냐? 빨간색이. 내가 봤을 땐. 리디아가 또 뭐 하나 했는데. 저기 가서. 저렇게 많을 리가 없어. 소원합시다. 너무 멀리 있어서. 싸우고 있었어. 어디선가. 네. 별풍님.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안녕히 주무세요. 오케이. 걸렸어. 아니 근데 너는 그걸 소원하면 안 되지. 걔가 아닌데. 어디 갔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뭐랑 싸우는 거야. 난 빠지겠어. 야이씨. 난리도 아닌데. 잡고 있어. 이러다가. 쟤네들한테 유도시켜야 되거든요. 원래. 그래야 내가 편해져. 어떻게 하면은 드래곤을 절로 보내지. 드래곤. 굉장히 멀리 있는데. 드래곤. 어우. 강력.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드래곤을 지금 정면에 보이는 마을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게 좀 공략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데. 쟤 봤다. 법사들이 쏜다. 화살이 저기서 날라오네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나. 갔니? 안 갔니? 아직은 있죠. 너무 적이 많아 지금. 멋있어. 벨핀. 이건 내다. 나 안 도와주는데? 드래곤이. 저쪽으로 가. 쭈욱 가 쭈욱. 엄청 뜨거워.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이쪽으로 오면 안되는데 야 그냥 스펠 다 깨지네 델핀 설명이 50대라고? 설정이요? 게임상의 설정기? 내가 저거 이제 피부를 좀 펴줘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좀 손을 대서 얼굴에 좀 들어갔어 뭐가 FM0112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거 불편스럽네 저 녀석 일로 오면 안되는데 도와줄 생각이 없나 나를 뭔데 너 뭔데 꽃게는 뭔데 꽃게가 여기 왜 있는데 쭉 가 쭉 쭉쭉 넘어가 그렇지 쭉 어디갔어 어디갔어 드래곤 흠흠흠흠흠 뉴이네 와야겠다 얘네를 데려오는게 더 빠르겠네요 아 얘네 이미 싸우고 있었구나 우리 애들은 싸우고 있었네 잘됐다 그래 그냥 싸우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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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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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생균 소환해야겠다 안 되겠다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어. 굿, 방어. 오, 야아. 야아. 말 없어, 말아. 죽겠는데? 죽겠는데, 이거? 안 되는데. 나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오, 나이스. 잘하고 있다. 물 속에 들어가도요? 아마 그럴 겁니다. 화염을 밟았거나, 몸에 붙어있으면 지속 피해가 들어가니까. 어메? 뭐야 뭐야. 까마귀! 나 여기 있으면 위험한데? 뭐, 전혀 상관없죠. 물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꺼지는 건. 게임에서 그 정도 구현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내가 죽겠어, 내가. 내가. 내가 죽겠어, 내가. 현실성이 아쉽다고? 어차피 뭐, 판타지 게임인데, 뭐. 그런 현실성, 바라지 않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제가 왔어요. 안 돼! 이야... 빡세다. 죽을 중 살 중 산다. 나 어떻게 안 죽고 있지? 죽을 법한데? 왜 안 죽냐? 한 두 번은 죽었을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알지만, 한 두 번 죽었는데. 이 정도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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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쟤 또. 저것도... 야야아. 그거 세잖아. 하지마. 저거. 서리가 못이라서. 저 마나 다 되면 때려야 되는데. 지금 때리면, 데미지인데. 흠... 내 대신 싸워라 내 분신 나 맞으면 안 돼 나 맞으면 한 방이야 굿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얼음창 쏘는 놈은 모르겠어 저기 산 어디서 쏘고 있는데 내가 잡을 수가 있어야지 뭐 그건 둘질로 아 목 아파 둘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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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팅부터 하죠 됐어 간다 어디야 누구 야 와 야 저기서 나 쏘는 거야 저 야구선수냐 야구선수도 이렇게 붙어질 것 같은데 슝 아주 그냥 집에 있는 유리 닦여 먹네 가자 점마 잡으러 쟤한텐 정조주인이겠지만 너무 늦어 여기까지 오기엔 그래도 저기서 쏘려고 하는 그 긍지에 내가 박수를 쳐준다 야 나 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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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해 살살해 명중이 되면 그냥 죽어 피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 피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 내가 이상한 거였어 아니 여기서부터야?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 심하구만 저장을 안 했단 말이야 내가 심각하네 미기야 도바퀴 오케이 인정 도바퀴는 뭐 미기야죠 전혀 전혀 그렇게 막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 입 다물어 인마 입 다물어 오 치명타 굿 니키 하아 굿 굿굿 어? 뭐가 나왔다 축성 어 철퇴가 좋다는데 철퇴를 한번 써봐야겠는데 뼈는 덜 나는데 대략? 실망스럽네 도바퀴 명성은 바닐라 노말까지입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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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상자 있나? 있을 법 한데 이런데 있네 역시 있을 법 했어 이런게 어 소음옥재다 소음옥재 좋은데 어? 거인 거인 굿이죠 음 필요없는건 안쓰는건 안 챙기겠습니다 철퇴는 역시 팔라딘 철퇴 한번 써볼까? 데미지가 막 좋은거 같진 않았는데 그냥 뭐 있으니까 오야 어울리는데 이 갑옷이랑 어 이게 되는구나 뛰면서 싸우면 오야 저장해야겠다 아 아 아 뭐야 누가 또 있어 누구야 누구 너 하나 더 있어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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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해 말로 해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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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더 맞으면 죽을거 같애 으이씨 으이씨 치유 문제가 아니라 어 저기 저 드래곤이 또 있어 드래곤이 드래곤이 왜 이렇게 많아 오늘 동물원인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우와 드래곤이 무슨 비둘기보다 더 많아 있기면서 가 싸워 가 싸워 니가 싸워 별 수 없다 동료 불러 동료 불러 너도 와 너도 올라가 출발 역시 여자 한 명 정도 잡으려면은 이렇게 한 칼된 사람 한 셋은 있어야지 아 어우 야 쟤 무빙이 왜 이렇게 좋냐 못 잡겠다 내가 느린가 아니 떨어지면 또 곤란하지 친구야 내려가면 어떻게 해 내려가서 잡아야잖아 그러면 내려가서 잡아야잖아 그러면 내려가서 잡아야잖아 그러면 어디 자꾸 들어가 블루 인마 위험해 깊어 일루와 일루와 나와 인마 깊어 거기 수영도 못할 것 같은데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오케오케 오케오케 난 숨고 오우 델핑 간지 으음 으음 됐나? 또 있나? 데일리 인마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더 있는데? 빨간색이 뜨는 거 보니까 어 일로 나오면 저쪽까지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왜 아이디가 나딕지? 처음 붙는 분 같지가 않은데? 아 저 드래곤이 있어서 그렇구나. 허허 인사 칼이네요. 날칼 없지. 내 인사가. 왔어 왔어. 드래곤 왔어. 분명 있어. 드래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있어. 숨어야겠다. 인사를 받으려면 열댓 명 있는 방에 가면 됩니다. 제 닉을 들러주시는 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로 읽어드렸죠. 이제 배웠어. 처음엔 저런 분들 보면 아이디가 어려운 부분 보면 저는 걱정했는데 혹시 뭐 정답은 그냥 아이디를 읽어주자. 뭐야 이거. 들장미 심장? 이름 이쁘다. 다음. 너냐? 들장미 심장이? 일루와. 일루와 사슴머리. 노루 약해요. 노루 약해요. 일루와. 노루 안 약해. 일루와 임마. 어딨어. 어 퀴씨당가? 어 굿. 돈 굿. 양배추인 줄 알았네. 오케이. 대장고 향이. 굿. 노루 약해. 노루 안 약해. 노루가 왜 약해. 노루 개센데. 비제니 모드 쓰시는 거 있나요? 동료 모드 하나 쓰고 있고요. 여기 뜨죠. IFT. 그 밖에는 그냥 텍스처만 좀 올라간 거의 바닐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을 한번 할까? 얘네들 들어갔나 봐. 안 따라오는 거. 어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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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와있네. 이 밖에는 그냥 돌렸었나? 응. 이것들은 아카닉이. 아, 해봅시다. 너는 이 장소와 여기 있는 장소와 이 장소가 있었네요. 이 장소는 이 장소의 장소가 이 장소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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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가 네, 요거 날파리만 모드고 다른 거는 다 원래 있는 아이템이에요. 텍스처라고 하면은 기본에 있는 하이레스 텍스처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뭐 각각 모드로 있는 텍스처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돌멩이가 좀 더 하이퀄리티 그런 모드 하나 뭐 나무가 좀 더 이뻐보이는 모드 하나 이런 식으로 풀떼기가 이뻐보이는 모드 하나 각각이요. 거자 고고 뭔데 뭔데 여기는 아마 적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할아버지가 좀 말이 많잖아 여긴 어? 여기 보물상자가 있었나? 처음 보는 것 같지? 합체활? 마법의 활을 시체... 뭐야 시... 생성합니다? 말이 꼬이니? 왔다. 얼굴 에스베른이 원래 좀 구출할 때 버그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송하면서는 버그는 한 번도 없었네요. 에스베른은 없었고 알더스크롤 드래곤 랜딩 배울 때 그때는 한 번 있었어요. 방송 딜레이가 적은 것 같다고? 딜레이는 아마 BJ분들 똑같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말씀하시는 것도 많지 않고 그냥 뭐 채팅 거의 다 읽고 있죠. 딜레이도 딜레이고 야... 피 또... 어? 피 많이 안 넣었는데? 원래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어, 맞아. 저 에스베른 할아버지가 여기서 말이 많지. 글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내... 내 기준에선 저 할아버지의 떠드는 말을 별로 그렇게 주의깊게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전에